정영아 창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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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박서우 박서우 안녕 안녕 야 피오나 야 피오나 피오나 리노 형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주의 뭐야 너무 맛있어 하나 둘 셋 뒤에 사람이 너무 많아 괜찮아 둘 셋 나도 나도 핸드폰을 한 번 찍어줘 야 이니까 원래 찍을게 둘 셋 아 귀여워 하나 둘 아 너무 잘났구나 아 잡아오네 너무 잘났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영화 봤는데 엄마 진짜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저 좀비 진짜 싫어하단 말이에요 저 귀신 아니면 상관없어요 예스 아 전혀 안 무서웠어 하 그 정도야 뭐 아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다신 안 할래요 아 아 와아아악! 아나 친구 만나고 갔어. 너무 무서워. 아 죽는 데 무서워 보여. 어둠이 때 때도 무서워? 저기 있을 걸? 아직? 내가 계산이 올라가는 게 어때요? 와.. 다 본자. 너무 빨리 어른이 돼. 응? 내가? 19살 때.. 아 진짜, 19살, 12살 때까지 나오는데 괜찮을까? 근데 이번엔 중단 때 확 박혔어, 얼굴이. 나만 느낀 줄 알 수 있는데, 진짜로. 아 그래? 갑자기 얼굴형이 확 어려져서. 이거 이거 이거. 그 약간 형의 패션에 대한 고집이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없으라고. 나 없어, 진짜 없어. 너 있잖아. 응, 난 좀 있어. 난 내가 이쁘다 생각하는 거 꼭 사야 돼. 옷 사기 전에 승민이 형한테 형 이거 어때? 물어봤더니 아 모르겠다 이러는 거야. 그래? 알겠어. 그럼 안 사야겠다 이러고 결제됐어. 결제됐어. 근데 진짜 별로인 거야. 그냥 바로 현진이 형 써버렸어. 그래도 현진이 형의 옷이 제일 예쁘니까. 나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잖아. 형 근데 운동한 게 좋아. 난 운동한 몸 자체가 좋아. 내 몸이? 응. 난 운동한 몸이 좋아. 좋아. 이상한 상상하지 말아. 그래. 나도 운동 시작했어.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세계. 배우고 싶은 세계? 응. 난 있지. 배우고 싶은 세계? 그래,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할게. 아니 난 이따니까. 난 이따니까. 내가 먼저 말해야 될 거야, 그러면. 그래, 말해봐. 야! 한 번 방해 봐. 누가 방해 봐. 내가 형이야. 형이 뭔지 말이야? 말 시꾸네거든 이제. 뭔지 말이야. 흐흑.